안녕하세요. 별마을 행복가쟁입니다. 맑은 물과 깨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승대 출렁 다리입니다. 거천군 위천면 은하리길 위에 소재하고 있죠. 이 다리는 2022년 11월 4일에 개통했지요.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멋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죠. 총 길이 240m 폭 1.5m 내진일 등급 및 설계 풍속 초속 31.4m 주탑이 없는 현수교로 강풍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죠. 그러나 다음 안전수칙은 지켜야죠. 일시에 150명 이상은 건너지 맙시다. 다리 위에서 뛰거나 난간을 흔들지 맙시다. 수승대 지명은 삼국시대에는 수승대라 하였으나 최계 이왕 선생이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여 수승대로 변경되었다죠. 주차는 수승대 주차장에 하신 후 거북바위 뒤 무지개 다리를 건너 등산로 데크를 통해 진입합니다. 다리바로 및 주차장 데크 길입니다.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가 좋죠. 붉게 물든 단풍잎을 뒤로 하고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